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잠했던 김정은의 영원한 숙적 김한설이 최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자유조선 한때 에드리앙 홍창이 주도가 돼서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아주 짓밟아 버린 그런 통쾌한 활동을 했었고 또 국내외에서 반 김정은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조선이 바로 김정은의 조카 김한설을 직접 구출해서 미국에 정착시킨 그 조직이 바로 자유조선입니다 자유조선이 최근에 국내외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모집 공고냐 바로 조선 독립군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독립군과 또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독립군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비트코인 등을 포함해서 많은 후원금을 받아왔고 엄청난 자금이 이 자유조선에 몰려있는 것으로 지금 예전에 확인됐는데 지금은 아마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만 자 어쨌든 김정은 정권을 최대로 위협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는 김한설입니다 원래는 김정은의 이북형인 김정남이 김정은의 최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말레이시아까지 따라가서 자기 이북형을 잔인하게 독극물로 살해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불구대춘의 원수 김정은 이놈 가장 눈에서 불이 나고 가장 지금 열불 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한설군입니다 옛날에도요 조선왕조 초기 때 이성계의 장남이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우조를 지키다가 고려의 충신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조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일성 일가지만 김일성 일가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흉이 바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한설군이 만약 나선다면 북한의 정통성은 왕조체제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왕조체제 내에서 사람을 선정한다면 김한설이가 적통 중에 적통입니다 바로 김정일의 장남이 김정남이고 김정남의 장남이 바로 김한설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는 일본 오사카 태생의 짬뽕 반 제일교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통성 측면에서 완전히 떨어집니다 김한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세 가지 징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독립군을 모집한다는 큰 사이즈를 벌인다는 것은 임시 지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 있게 이 운동을 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강제로 인정당하고 그걸 지금 추리하고 지금 수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통성이 있는 자는 바로 김한설이다 그리고 김한설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식하고 있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임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선다면 북한은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북한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한설이든 자유조선이든 우리가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기관들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엄청난 파워로 자유조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조건을 반대하는 내부에 엄청난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 외부 세력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자유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흡수를 해서 반정부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다면 엄청난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누군가가 해외의 구심점과 연계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대한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김정남의 장남 김한설이가 거대한 반 김정은 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구칭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일본은 바로 김한설입니다 김한설의 말 한마디가 김정은에게는 비수로 꽂혀오기 때문입니다 김한설 군이 70년간 김씨 왕조의 피해를 입은 2300만의 인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김정은 조건을 타도하는데 앞장선다면 저희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성공해서 하루빨리 북한이 자유로운 조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분한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os